이젠 막도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잘하겠죠? 타지도 않았습니다. 낮은 불에 약하게 자면 넘치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아주 잘 됩니다. 이제 다 됐어요.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 볼까요? 스스로 해는 넘어가고 이제 밥을 한숨 먹겠습니다. 들어가 준비하자고 밥할 때 마가리는 조금 더 다른데요.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 나요. 아주 좋아요. 아까 만든 양계추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. 저는 여기와서 이렇게 가끔 손에 놓다간다. 저는 여기와서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볼까요? 아 귀여워. 참고로 확인합니다. 찌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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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녹아주시는 거예요 옛날 버는 고장도 안나고 좋잖아요 이게 나온 적은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40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름으로 닦아주고 이러니까 새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즘도 버는 워낙 잘나가죠 아, 새들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제가 한잔 마시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술! 혼자먹는 소리 혼술 아니야 아, 혼술 사실은 여자분들도 참 다른데 저는 끝까지는 못해요 고기보다 야채가 더 맛있네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? 이거 봐봤어요? 일단 물터질 잘 해야 돼요 일단 전혀 안탔죠? 한번 보실게요 끊을 때 물터질 잘 하신대요 물터질 시험은 저기가 다하니까 시험 밖에서 나올 때는 물터질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, 새들이 정겹네요 덜기실랑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부야 뼈! 분명쌓 전해 ources